자 우리 임경영님이 안동댕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갑니다! 바라멘에 나이벌이 오만 메세여 아시! 처음이 내일날 아는 것 같아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아시! 새벽부터 오늘이 오늘까지 없는데 아시! 아시! 남은 건지 못 건지 오지간 사람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오는다 기도선이 끝마진 바래 고마워śl matters 고마워 제발이 기분 싸우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